아 아 으 으아 으아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. 어 진짜 앞이 많네. 나도 앞에 여기 있어요. 으 아 좋다. 다들 자세 한 번씩 해보세요. 왔는지 아닌지 제가 일단 보고 편하게. 난 11자로. 천주 칼국수 쭈쭈. 어떻게 성공해. 형님 1등만 관심 받는 이 세상이 조금 만들기도 하고. 아니 그렇지만 또 여기서 또 다음 게임이 있잖아요. 그럼요. 이게 끝이 아닌 거잖아요. 마지막 게임 있어. 다음 게임 가면 됩니다. 다음 있으니까. 파이팅. 어 11개 11개. 아 뒤 깨졌어. 뒤 깨졌어. 12개 성공. 아 뒤 깨졌어. 아 뒤 깨졌어. 아니 뒤 깨졌다고. 와 그렇게 크게 이게. 이야. 뒤 깨졌어. 뒤 깨졌어. 천천히 천천히 가라. 여유가 없는 것 같아. 세상에. 한 번뿐이야. 모두한테 주어진 건 다. 한 번뿐인데. 즐겨야지. 왕 아니에요? 일단 1등으로 여기 오셨습니다.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. 이번 미션은 전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. 팝깔국수. 네. 팥죽이라고 합니다. 이번 미션은 그래서 팥 옮기기입니다. 그릇이 두 개가 있죠. 저희가 알갱이를 뿌려드립니다. 팥알을. 뭐 파실 수도 있고. 다른. 각종. 시약들이. 이거를. 민유 한 자락을 드립니다. 네. 이걸 길게 쭉 쉬지 않게. 굶으시면서. 젖자락으로. 다른 곳에 옮기시면 됩니다. 번호를 하나. 행운의 출마. 아이고. 스무 알입니다. 이거 한 번에 성공해도 되나요? 아 물론입니다. 저 젓가락질 굉장히 잘하거든요. 물론입니다. 네. 아 이 친구 또 일로 왔네. 아 이거. 뭐요? 어? 자 갑니다. 뭐 하시는 거예요? 쑥대머리. 아 나 안 되는데. 아 나 안 되는데. 아 나 안 되는데. 아 이거 안 되는 편이에요 이거. 아니 어제부터 파전을 왜 떠나가고 싶어. 아 뭐야 이거 또. 네. 그렇지. 아 쌀 옮기기. 아 쌀이 어려울 것 같아요. 수말. 아 쑥대머리. 해봐요. 이거. 쌀이 쉽다니까요. 해봐요. 어 쑥대머리. 쑥대머리. 신소리라는 거 몰라요? 아, 이쁘게 줘요! 아, 다 여기 와 있었네 아, 오셨어요? 네, 안녕하세요 2번! 2번? 계리와 보리가 만나리기 야, 계리가 왜 이렇게 보리랑 잘 어울리냐 자, 붙어야죠 어, 붙으셨어요 붙잡는다고, 간다? 아, 이거 숙대모... 야, 20개는 힘들어 파도 타는 거였어 온다, 온다 왔어 오, 오, 파도 탄다 오, 오, gone 파데로 먹어야 돼 고개, 둠 고개수